이라는 좀 빠른 노래예요. 이 노래는 어떤 괴짜 박사가 어떤 괴물들을 만들어서 생명을 주입해서 풀어놓고 이런 웃긴 가사예요. 이 노래, 뜻을 잘 모르더라도 신나니까 같이 이렇게 들어주세요. 닥터 스테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스텔은 리치만 이 시스텔은 다운을 수많은 아쉬워 이 시스텔은 또한 아쉬워 이 시스텔의 하얗게 이 시스텔은 롸스 이 시스텔을 지키는 이 시스텔은 롸스 이 시스텔은 롸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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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